오토바이 탔다 어허 에이 뛰었다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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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걸 오 6천원 뭐 100을 점검한다고? 그래 그럼 100을 점검하면 내가 2명을 더 데리고 해야겠다 재밌는 노래 하자 이거는 스트리머가 갑자기 필받은 시참이다 디디빼고 2명 딱 2명으로 시참까지 9시.. 언제까지 언제 점검한다는거야 그럼 9시 반에 점검이래 그럼 채팅치면 자동.. 이제부터요 이제부터 채팅치면 자동참여요 아직 배그키지 말고 당첨대면 켜요 될라는데 준비하지마 이거 대면 켜 이거 계속하는게 아니라 딱 2명만 뽑을거야 1명 더 1명 더 됐다 맨저님 이거 이거 짠거 아니세요? 안 끝나기 라멘 라멘 이거 진짜 랜덤이야 근데 다이러스 팩토리 디스코드 적어놨어요 초대 전방에 힘찬 함성 5초간 발사 아 뭔가 했더니 어떻게 했어? 무슨 얘기 하는 거야? 다 갖다 늦어서 알아와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안 할 수도 없었어 안 해도 안 줄까 봐 뭐든 돈을 달라는 이머리야 꼬이이니 잘한다 돈을 달라 이머리야 여기 있다 이머리야 감사합니다 여기 있다 이머리야 이러고 던주셨어 이번 죽으시면 안 돼요 이제 이거 막판이라 30분 뻗겨야 되거든요 전 죽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번 밤 치킨 먹고 있겠습니다 제가 안 가서 그런데 뭐? 존버라고? 킬당 3,000원 물론 걸 본익만 바로 싸우러 갈게요 우리 네? 저 킬당 3,000원 저만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저 좀 가서 저희 한입만 하고 올게요 30분 동안 관전하려고 하시네 하하하하 어쩔 수가 없어요 돈 벌어야 돼요 다녀올게요 하하하하 어떤 거 잘 볼 계획이냐면 저희 파라데이에서 탈출하네 탈출한 친구 등을 싸가지고 죽일 예정이라 미션 방해하러 갈게요 미션 방해하러 갈게요 미션 방해하러 갈게요 미션 방해하러 갈게요 오 나이스 내가 일로 싸우러 가시는 3,000원? 하나 더 도망갈게요 천천히 말았거든요 맞아 양반 답답하네 근데 하나 더 붙었어 아 확기를 안 냈어야 했는데 3,000원 거기 혹해가지고 안 낼 수 없어 나이스 미션 방해하러 왔거든요 저요 이것 봐 딱 거기 도망쳐 나온 템이지 3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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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밖에 아 내 3,000원 자기장장 없나? 저기 있다 지배했지 나이스 와 나이스 오른쪽 건물 1층이 돼있었거든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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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옆집에도 있어 어디 쏘는 거야 울목 쪽 오케이 3,000원 아사아 3,000원 이거 이거 핫힐이야 나 있다 끝났나? 끝났나? 네 제 앞에 빠르게 나이스 좋았어요 이거 죽었으면 너무 슬펐을 것 같아 새끼 필요한 사람 전설이 품버님 힘내세요 화이팅 200방향 보급이야 가까워요? 100m 가깝네 먹자 이거 키를 먹으면 이거 핀 돼요? 바로 앞이야 응 190 바로 앞이야 차소리 좋았다 리얼로 떼는 거 아니야? 보급에 보급에 붙었어 나이스 바로 킬 나이스 뭐야 술타 뭐야 내가 어? 술타 뭐지? 아 던 들어가요 뚝배기 새거지롱 뚝배기 새거지롱 브로자 나왔나본데 쏜다 FW방향 W방향 155방향으로 근데 이거 빠야돼 뒤에 더울거야 애들 최대한 빠지자 자 그냥 들어가자 이거 둘러싸이거든 가만히 있으면 아 갑자기 데미지에 쑥쑥 들어오네 하하하하 우와 3천원 감사합니다 조사부러 조사부러 어 잡았어요 또? 아니 아까 받았네 보급 잡은 거 3천원도 입금됐어 됐 도바이 222 222 222 집에 세웠다 아직 안쏘게 집 집 집도 있고 여기도 있다 오토바이 탔다 어허 에이 뛰었다 뱅 하하하하 Smith 이어가 다 재왔 мол 아 어엏 핸 호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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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iv est 저oll 와아 이걸 거 ov 해줬다 저거 어 사람자람사람 295 어디? 195? 295? 뭐 띵인 것 같은데? 아닌가? 잘못 봤나? 잘못 봤을 수도 있겠다 아 코코 하지마 엄마 돈 벌고 있어 지금 통제가 4개 있거든 티만 신고만 코코야 힘내 희망은 너야 감사합니다 랄빈님 6천원 감사합니다 이게 다 얼마야 홀보님 맨손으로 오세요 네 아 나 너무 죽기 싫었어 진짜 무빙 어 있네 뒤에 이게 확인 290 확인 바로 이렇게 아 이거 본 것 같았다니까 내가 분명히 봤다고 살짝 유아강 나오는데 이거 오케이 재밌는데? 방금 그 장면 때문에 유튜브 올릴 수 있겠다 치킨 먹어주세요 그럼 바로 유튜브 올릴게요 아하 진짜 잠깐만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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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진짜 말 안듣네 차를 써야겠는데? 쌍란인데 우리 앞에 떨어져요 쌍란인데 우리 앞에 떨어져요 아 그거 또 들어간다 어떡하지 우리 뒤에 좀 봐줘야돼 저기도 하나 보이는데 있는 것 같은데? 자격자 플레이어 왼쪽 돌 60 돌 째줘 돌 째줘야돼 계속 2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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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이야? 3살 거야 잡았어? 방금 다른 애한테 죽었는데 여기 밑에 대단한 것 같은데 2살이야 3살 거야 가야돼 가야돼 누구야 이거 쌍란 키터다 우리는 호스팅 고마워 뭐야 왼쪽 능선 175 나 피치하는 중 내려온다 1번님 앞에 피해 기자 기자 우와 저 어떻게 잡냐 오우 하나 켜져요 집 조심 화키 잃는거에요 여기 존버 하나 하나 어? 감사합니다 예리님 집에 있나? 집존버 하나 끄실거에요? 끄실 때 여기있다 내꺼야 3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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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라 3,000원인데? 예 3,000원 고양이 호우 왜이렇게 밖에 없겠어 아 고양이 진짜 말 안들어 어떡하지 고양이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거에요 여기 7키랬나? 7,000원 멘토님 쌈초님 이디디님 다 가져가라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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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